연기는 참 인간이 되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 제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는데 연기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구하고 탐구해야 되는 것 같은데 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한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공감하는 법도 배우고 연기를 계속 제가 잘 해나간다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거북이를 세 마리를 키웠었어요. 걔네들을 어항에서 꺼내서 거실에 풀어놓으면 되게 천천히 꾸물꾸물 움직여요. 너무 느리게 움직이니까 안심하고 잠깐 한눈을 팔면 싹 없어져 있어요. 다 흩어져서 어디 멀리 가있고 찾아야 되거든요. 누군가 보기에는 제가 그렇게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거북이와 비슷한 배우가 아닐까 또 거북이가 물을 만나면 또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주에서 승리하는 거북이가 되고 싶고요. 어떤 역할을 맡든지 뚜렷한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몬스터볼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히스레저가 연기한 소니 역할이 되게 인상 깊었고 마음이 많이 남아요. 그 배우는 연기할 때 되게 큰 액션을 하거나 이렇게 크게 표현하거나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근데 얼굴 표정이나 눈빛에서 감정이 되게 섬세하게 나와요. 저도 좀 눈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 배우라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참 존경스럽고 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우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정체되었다고 느낄 때 그때 마음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제일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시기를 아 왜 이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되게 그냥 뻔한 말로 들릴 수가 있는데 배우한테도 물론이고 삶을 살면서 되게 중요한 지혜인 것 같아서 그걸 제 삶에서도 조금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기를 전공하지 않았고 평범한 대한민국의 남자로 살아오다 보니까 뭔가 저도 모르게 감정을 조금 억제하거나 억누르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연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그리고 그거를 제가 스스로 이렇게 제어하지 않고 그대로 크게 표현해냈을 때 듣는 희열감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되게 찰나이지만 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물론 보통 사람들이 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지 못하잖아요. 저의 연기를 보는 그 순간만큼은 자기도 몰랐던 그 어떤 감정을 흠뻑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소위 말하는 믿고 보는 배우가 되는 것이 목표고요. 10년쯤 지나면 조금 더 거기에 가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좀 허당끼 있고 좀 부족해서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캐릭터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도 한번 해보고 싶고 겉으로는 되게 평범한데 속은 되게 차갑고 되게 냉소적인 그런 소시오패스 같은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조금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 제가 좀 더 그릇이 큰 사람이 돼서 제가 가는 곳이나 만나는 사람들한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살 수 있다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꼭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